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건희 천벌 임박 이런 제목으로 싸대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태영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전반적으로 오늘 가을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왜요? 머리에 헤어스타일 색깔이며 아 그래요? 네 약간 가을남자 같은 저는 일부러 색을 넣은 건데 네 저도 뭐 나름대로 변색 샴푸를 쓰고 있어서 샴푸 쓰신다고 그랬죠? 네 멋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색이 제대로 안 변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짙게 변해야 되는데 열심히 안 해가지고 아 열심히 안 했어 근데 이게 훨씬 나은데요? 그래요? 약간 뭔가 변하다 마는 아 저도 한번 그 색 샴푸를 한번 거래를 좀 해봐야겠네요. 네 가을이 오고 있는데 선생님 천벌도 오고 있는 거죠? 네 이제 거의 뭐 끝인 것 같죠. 아 그렇습니까? 아 저기 뭐 지금 시작하기 전에 방금 그 얘기 나누는데 네 뭐 저 인형원한테 뭐 전화가 왔다면서요? 네 한 역술인이 10월 26일 날 윤석열이 이렇게 꼴가닥 할 수도 있으니까 네 조심하게 해라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선생님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 10월 26일이 아주 기분 나쁘게 아주 힘든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청와대에 안 들어간 거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날은 박정희가 이제 죽은 날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요. 또 하필 그날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또 무속에 취약하잖아요. 윤석열이. 그게 제일 이제.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굿 같은 걸 많이 할 수도 있으니까 아 굿? 네 뭐 부족 굿 모든 걸 동원해서 10월 26일을 넘기려고 하지 않을까 이 그동안 좀 사라져 있었던 권진법사가 다시 등장하는 건가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소가족 벗기는 건가요 또? 네. 다시 말하면 10월 26일을 기점으로 점점점 윤석열의 불안도가 올라갈 것이다. 아.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불안도가. 네. 이야. 여론조사보다 아마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 날이 그 뭐 탕탕절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맞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됐더라. 이순신 장군도 이날 뭘 했던가요. 음. 일본 놈들 쳐부신 거 또 뭐 이때라고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또 히로부미가. 네. 맞습니다. 그냥 총 3발 그냥 바로 가버린 안중근 의사의 그날이고. 악인들의 처단의 날 심판의 날 이렇게도 이제 징크스가 생겼다고 볼 수 있겠는데. 아. 근데 이게 여론조사보다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윤석열은 뭐 여론조사 신경하셨지만 이런 거에는 민감한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민감하죠. 네. 아. 잠 못 들 것 같은데요. 네. 점점 그럴 것 같아요. 26일 전에 뭔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 26일 전에. 네. 안 그럼 나 죽는다. 지금 10월이 지금 들어선 건데요. 네. 앞으로 한 20몇일. 음. 이게 좀 관건이네요. 그렇죠. 매우 중요하죠. 격돌이 되는 그런 때군요. 네. 지금 이제 국정농단 주가조자 김건희. 뭐 점점 뭐 단독의 단독들이 사정없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공천 개입했던 거 주가조작했던 거 단독 보도들 엄청 나오고 있고요. 이번에는 이제 당무 개입 고발 사주 뭐 이런 것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좀 이런 추이 자체에 어떻게 보십니까 선생님. 김건희의 소원이 이루어졌다. 소원. 주목받고 싶고 관심받고 싶은데 뭐 지금 모든 뉴스와 관심의 초점으로 부상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김건희는 자기의 소원을 드디어 이루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 마침내 그 교도소 한가운데서. 저희들이 그토록 얘기했던. 그렇죠. 교도소 사진전. 뭐 공개 교도소를 만들어도 되죠. 광화문 같은 데다가. 아. 거기 가둬서 이제 모두가 볼 수 있게 관심받게. 그다음에 사람들이 양쪽에 서서 사진을 찍고. 교도소 가운데 딱 서고. 센터니까. 괜찮은데요. 하여튼 분위기가 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윤석열 정권이 몰락의 가시화 되자. 원래 보통 혁명 전야에 가장 많이 드러난 증상 중에 하나가 지배체제가 붕괴되는 거죠. 분열하고. 지배층이 분열하고. 지배층이 분열한다. 그다음에 지배체계가 와해되기 시작해요. 그중에 하나가 현대사회에서는 언론일 수 있습니다. 언론 쪽에서 계속 치는 보도. 의혹들을 까발리는 보도들이 터져나오는 것도 역시 정권 말기의 징후 혹은 혁명 전야의 징후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이게 지난주에도 저희들이 선생님이랑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심상치 않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JTBC가 특히 상당 정도 가세했다. JTBC 그럼 딱 우리가 박근혜 탄핵 태블릿 PC. 맞습니다. 이렇게 다 연결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JTBC는 홍석현 쪽이고요. 그러니까요. 홍석현은 미국 통인데요. 이렇게 본다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쪽에서도 윤석열을 이제는 용도 폐기하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의심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요. 이번에 JTBC 단독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김건희가 BP 패밀리의 이론이다. 이 BP라는 게 이종호 그놈의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그걸 줄여서 블랙펄 줄여서 BP라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건데요. 여기 이론이다 이런 보도를 해가지고 실제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적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공범이다. 이런 쪽으로 지금 몰고 가는데 이게 지금 사실 보니까 자료들은 5년 전에 이미 있는 자료들이더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선생님 어떻게 보면 저놈들도 얼마나 더러운 존재들인지를 알고 있었는데도 가만히 있었던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게 참 열받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때가 왔으니까 흘리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좋은 의도를 흘린다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거 다 누굽니까. 이준석 같은 놈들. 그렇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나는 당했어 그러지만 사실 쥐가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윤석열을. 그렇죠. 이걸 알면서도 윤석열을 내세워서 대통령을 만든 놈들이죠. 쥐들이 꿀 빨다가. 네. 그래놓고선 이제 와서 슬슬슬 발빼는. 예. 발빼는. 네. 이제 나는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게 이제 대부분 다 검찰에서 흘러나왔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또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삼성이 또 검찰들 또 돈 많이 줬지 않습니까. 장학생. 그럼요. 그 라인들 쫙 동원.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한동훈 라인만으로 이렇게 치고 나오기 어려울 것 같단 말에. 한동훈 라인만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동훈이 그 정도로 간이 클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말씀하실. 쫄보. 쫄보. 네. 말씀대로 삼성 쪽에서 나올 수도 있고. 삼성 이재용 입장에서는 윤석열을 좋아하긴 좀 어렵죠. 아. 일단 그 억지로 술 먹였잖아요. 아하. 그때 어디가 들어간 프랑스였나. 끌고 가가지고. 그 뭐 엑스포 설치. 그 저 유치 때문에 데리고 갔는데. 짝으로 놓고 먹었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막 신발에 보졌던 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재벌들 입장에서 모욕감을 느꼈을 수 있어요. 거기서 윤석열은 이제 힘자랑을 했겠지만. 그런데에 대한 기분도 안 좋고. 또 한 가지는 삼성을 미국에다 팔아넘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도와줘도 어려운 상황인데. 네. 뭐 미국이 하라는 대로 다 하면서 삼성을 거의 미국에다 헌납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때 그 바이든이 와가지고 정상회담할 때 그때 이미 넘겨준 거죠. 그래서 미국의 텍사스였던가요. 거기다가 이제 삼성 반도체. 그렇죠. 거의 울며 겨자 먹기로. 맞습니다. 그걸 짓게 만든. 그렇죠. 그래서 그때도 선생님 저희가 싸대기 하면서 이거 삼성이 촛불집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대환영이다. 네. 중국과는 거래 못하게 하고. 아 그러네요. 뭐 등등등 삼성에게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요 사실상 윤석열이. 그러니까 이런 이유를 봐도 그동안은 좀 무서우니까. 아 참았는데. 어 요거 봐라 요거 요거 이제 날려도 되는 때가 온 것 같네. 음. 하니까 적극적으로 야 이번 기회 그냥 다 풀어. 뭐 이럴 수도 있는 것이죠. 아 선생님 그렇게 생각하니까 재계 쪽에서는. 재계는 또 이게 돈에 밟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도 그 중국이랑 교역 안 될 때도 최태원인가. 네. 걔가 막 중국 나라가가지고 아 그래도 우리랑 좀 어떻게 좀 해보자 뭐 그렇게 네. 얘기를 할 정도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윤석열은 오롯지 미국으로만. 그렇죠. 야 중국이랑 절대 하지마. 배추 살 때 빼고는 약간 이런 건데 지금. 자본가들 입장에서는 중국 시장을 놓치는 건 정말 치명적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머스크도 말 안 듣잖아요. 네. 아무리 얘기해도. 맞아요. 미국에 있는 자본가들 말 안 듣습니다. 왜 중국 시장을 놓칠 수 없거든요. 애플도 그렇고. 이번에 전 세계 지금 경제가 좋은 재미를 보는 게 없는데. 중국이 이번에 경기 부양책을 했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 덕분에 중국과 관련된 미국 업체들이 엄청 뛴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뭐 애플 그 다음에 그 일론 머스크 뭐 이런 데가. 테슬라 이런 데. 테슬라 이런 데. 그러니까 그러면은 진짜 자본가들 입장에서는. 열받죠. 네. 삼성도 할 수 있었는데. 할 수 있었는데. 윤석열 아니면. 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사실 윤석열은 국내에서는 거의 환영을 못 받는. 네. 특히 국내 재벌로부터도 환영받기 힘든 정권입니다. 그러네요. 근데 윤석열의 뒤를 받쳐주고 있는 게 미국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재벌대로 꼼짝 못했던 건데. 아하. 이게 사이점. 미국이 태도를 바꾼다면. 뭐 당연히 윤석열 때려잡기에 동참할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선생님 삽시간이겠는데요. 삽시간이죠. 그 순간이 바로 윤석열의 탄핵이 필요한 거죠. 그 순간이 바로 윤석열의 탄핵이 필요한 거죠.